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웅입니다. 자,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세계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도 오랜 시간 앉아서 집중하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생했다고 칭찬해주시고 스스로 위암 많이 해주세요. 너무 고생 많으셨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 간에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지가 중요한 것이니 그와 관련된 세계사 이야기 지금부터 총편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사 어떻게 보셨을까요? 생각보다 평이했습니다. 그죠?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개념을 확인하는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아시아사는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세계사는 그렇게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라든가 새로운 신유형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이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서아시아에서 연표적 지식을 활용하는 거야. 연표 문제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연표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이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를 맞추는 그런 연표 지식을 활용하는 질의와 시기적인 걸 파악을 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긴 한데 이런 게 나왔다. 특징적인 거고 다음, 여전히 서아시아사랑 인도사는 좀 어려운가 봐요. 서아시아사가 두 문제, 인도사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 그래서 이게 원래 기준에도 한 3, 4문제 나와요. 여기 두 개 합해서. 그러니까 뭐 많이 출제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베스트 5, 낮은 정답률. 거기에 서아시아 인도사가 대거 들어가 있다는 거야. 좀 어려운가 봐요. 다음, 제국주의 아프리카 분할 지도 문제를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했죠? 지도 문제는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근데 외워야 됩니다. 기존에 한번 2018학년도에 그렇게 덜렁 지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그냥 기본값으로 알고 있다고. 이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아프리카 분할 지도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 하나씩 볼까요? 일단 지도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일,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독일과 이탈리아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지도 문제 꼭 기억하시고요. 자,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를 물어봤는데 중요한 거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거지. 라인 연방? 아니, 잠깐만. 라인 연방은 잠깐 신성로마 제국에 해체되고 나서 그 연방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을 포함시킨 건데 왜 프로이센은 안 들어갔지? 궁금하잖아. 물론 정답률이 낮지만 50% 이상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이 이 시험이 끝나고 저한테 이제 몇 명이 연락을 했어요. 아이들이 결과를 많이 공유를 해. 몇 명 친구들이 질문을 했는데 세계사로 질문한 친구들의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건 라인 연방에 프로이선이 안 들어갑니까? 해설 강의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 봐봐. 인도사, 서아시아, 서아시아잖아. 무글 제국.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해설 강의 들으신 뒤에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무글 제국임이 너무너무 분명한데 이게 조금 개념 학습이나 서아시아, 인도사가 좀 낯설어서 그래. 낯선 겁니다. 사사항조 페르시아. 여기가 서아시아산 얘기할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서아시아산 세 가지 특징이 있죠. 다민족, 다정교, 중계무역. 근데 여기서 중계무역이라는 걸 하나 꺼집어내봅시다. 중계무역으로 번성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야. 왜? 유럽, 아프리카, 중국, 인도 그 사이에 있는 게 지금 서아시아잖아요. 중동이라고 불리는 곳. 그러니 인도가 이런 국가일 때 서아시아는 무슨 나라였게. 그때 유럽은 뭐였는데. 유럽이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그 당시에 서아시아는 이랬는데 그때 인도는 뭐였는데. 시기적으로, 지리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라고. 그런 건 이제 기본입니다. 서아시아산을 다룰 때는 주변 국가들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물어본 문제였다. 보시면 되고. 티모르 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답률은 베스트 5에 들어가긴 했지만 낮은 정답률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6, 70%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 개념 확인하시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좀 더 꼼꼼하게 봐야겠구나. 보시면 돼. 특히나 서아시아랑 인도사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주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명사 한 문제 나왔죠? 이집트 나왔습니다. 파라오가 정답이었고요. 중국사가 보통 4, 5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번에 5문제 나왔고요. 송원시기에서 한문제 나왔죠? 왕하성의 신법. 송나라 나왔고. 수나라. 위진남북주부터 당나라 때까지를 제가 보통 묶는데 대우나를 가지고 이제 수나라를 물어봤습니다. 수나라 정답은 대우나였고. 북위가 나왔어요. 북위는 작년 수능에도 나왔던 북위. 균전제입니다. 다음. 청나라 왕조를 물어보면서 만안병용제를 이제 정답으로 줬고. 자, 균연대사에서는 청년답지. 신청년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주고 나서 정답이 신문화운동이었어. 개념을 확인하는 정도라고. 개념 확인. 다음. 일본사 한 문제 나왔죠? 한 문제. 이때 메이지 정부에서 신문제를 폐지했다라는 정책. 메이지 정부의 개혁 내용을 물어봤고요. 다음. 사사랑조 페르시아인데 정답은 조라스토교를 국교화시켰다. 요거야. 근데 사사랑조 페르시아인지 내가 파악하는 그 과정이 주변 국가들을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알 수 있는 거라고. 해석에 가서 한번 봅시다. 다음. 티모르 제국을 물어봤습니다. 정답 자체는 사마르칸트였어요. 근데 이게 티모르 제국인지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분명히 숨어있거든. 명나라 원정.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티모르. 다음. 인도사. 두 번째 나왔죠? 무글 제국. 세포 양쟁이 무글 제국 시기였나. 무글 제국 멸망한 이후인가. 이걸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쿠션왕조. 간다간다. 뾱온간다. 간단한 형식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아홉 문제가 이제 서양사죠? 서양사 볼게요. 자, 스파르타가 나왔죠? 그냥 스파르타인지 알 수밖에 없게끔 나왔어. 스파르타. 펠로포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나왔습니다. 르네상스는 원래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르네상스가 나왔어. 근데 선택지를 봐도 알겠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카치오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페트라드카를 아마 제시문에 줬을 거예요. 그리고 보카치오가 나왔고. 다음, 크리스토교와 관련돼서 이제 아비뇽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비뇽 뉴스가 일어나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는 아, 나니? 하는 사건이 있었다. 아, 나니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도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다음, 신앙로 개척을 이제 예시를 주면서 에스파니라 가지고 물어봤죠? 그러면서 레판 퇴전을 정답으로 줬고. 프로이센, 요거, 요거. 여기서 이제 라인 연방이 나오면서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프랑스의 흥명전쟁의 교전국으로서 프로이센이 존재한다.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다. 다음, 냉탈. 냉전과 탈냉전에서 WTO. 그러니까 WTO가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뭐지? 세계무역기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나토랑 대립하고 있었던 군사동맹체구나.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였고. 다음,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물어봤습니다. 사라예보 사건이 정답이었죠?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세계사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제일 어려웠던 거. 그나마 50% 미만으로 떨어졌던 게 지도 문제였어요.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제3세계, 평화 10번칙. 이거 아시아, 아프리카. 저 수업시간에 어떻게 했다? AA29개국. 29개국 나라가 모여서. 반등회의야. 정답, 평화 10번칙. 다음, 그렇다면 세계사 어떻게 할래?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시험 말고 앞으로 준비 이렇게 합시다.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번 유평의 핵심 키워드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뭐까지 알아야 된다? 연표까지 알고 있기를 추천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서아시아사랑 인도사랑 반드시 꼼꼼하게 보세요. 그 약점이 드러났잖아. 서아시아 인도사랑 아이디를 어려워하는구나가 분명히 보이잖아. 그럼 우리는 거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수능특강이랑 수능완성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보세요. 꼭 한번 보시고.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이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지도 내가 알고 있지만 해설도 한번 풀어보세요. 쓱 보세요.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수능특강과 관련된 교재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이미 반영이 끝났고 수능완성은 하반기에 다룰 테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기초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제가 뭐 동아시아사 총평에도 얘기했고 이미 기출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강좌 OT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소수 과목이에요. 특히나 이 세계사는 밑에서 두 번째잖아. 총 9개 과목 중에서 경제 선택자 미안합니다만 경제 다음으로 세계사가 선택자 수가 적잖아요. 2만 명이 안 되잖아. 2만 명이 뭐야. 좀 있으면 그것도 깨질 것 같긴 한데 자 보세요. 세계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안타깝지만. 자 우리가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EBS에서 조차도 우리 세계사를 그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버렸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아 문제 안 만들어주잖아. EBS에서도 한국 사람 문제 만들어주고 이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수요가 없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컨텐츠가 부족하다고요. 그러니 그러니 제가 이 기출의 모든 것이라는 그 OT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출을 좀 아껴뒀다가 개념이랑 연표까지 어느 정도 한 바퀴 돌리고 나서 내가 좀 파악할 수 있겠다. 제가 잠시 뒤에 찍게 되고 여러분이 보시는 봐주세요. 해설 강의에서 이 문장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에 숨은 게 이거구나를 내가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 그때 기출 문제 풀어보는 거야. 처음부터 개념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 문제 풀면서 공부해야지. 아니 아니 아니.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두 문제 푸는 거는 괜찮지만 실제로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푸는 거는 개념과 연표가 끝난 이후에 보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야 기출 문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활용하시고 사설 모의고사나 시중에 나와있는 문제들 같은 거 풀어보는 거 도움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우리는 컨텐츠가 부족하니 기출 문제를 좀 잘 활용하시고 제가 하는 총표이니까 제 커리 기준 김종훈이라는 사람의 커리 기준 개념 연표 기출 압축 주제사 파이널 리케어집입니다. 이미 지금은 개념 3월달에 끝났고요. 연표 5월달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출해보는 것 새로운 기출해보는 것 왜 새롭냐고요. 기존에 없었거든. 새롭게 만들어서 기출특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다음주에 오픈하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이제 적절히 활용하겠다. 기출 문제를 좀 잘 활용하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보시고 압축, 여름 방어 특강 9월달 킬러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10월달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학습계획자 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데 총평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세계사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 점수가 잘 나왔다고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점수가 안 나왔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 모든 과목에서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만큼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 하면 됩니다. 겁먹지 마세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겁먹지 말고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괜히 심적으로 너무 주눅들거나 그러지 마시고 방법 찾는 거에 집중하자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더 잘할 수 있도록 긍정의 힘 가득 담아서 늘 응원할 테니까 힘들면 찾아오시고 질문 있으면 찾아오시고 저는 해설강의 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관사 김중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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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